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의 메이커 천예선입니다. 일단 우리 9월 모의평가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재미국어 특성상 여러분들이 가장 체력이 딸리는 오후 시간, 가장 마지막 교시에 보는 시험인지라 여러분들 준비한 영향만큼 잘 쏟아내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시하시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지금 어제 9월 모의평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고민을 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사실 조금 고민을 어제 저녁 동안 많이 했어요. 문제를 좀 분석을 하면서. 근데 사실상은 저희 6평과 작년 수능에 비교해서는 뭐 어렵지도 쉽지도 뭐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은 재율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변화가 많이 없어요. 나왔던 문제가 나오고 그 나왔던 어휘가 나오고 나왔던 문법 표현이 사실은 핑퐁핑퐁 수준으로 많이 반복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초코스 그리고 실력코스를 완강을 했었던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아마 등급을 지금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 근데 하지만 재율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 서울대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응시를 하고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6월과 9월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하세요. 다행히 6월에 시작하신 친구들은 이번 9월 모평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거뒀거나 좀 더 가까운 성적을 거뒀거나 아니면 조금 아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분기점이 됐을 것 같은데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성적이 나왔다면 어? 이제부터라도 재율국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해드릴 말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는 기점으로 77일이 남았어요. 수능까지. 77일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귈 연인과 77일을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선생님 기준으로는 결혼 기준이에요. 77일을 만든다는 건 농담이고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가능한 시간이기에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빠르게 판단하셔서 아 내가 재율국어 준비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뭐 서울대 지망 내가 서울대 인문학부 이쪽에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준비하시고 빠르게 선생님 Q&A 글에 선생님 요러 요러한 지금 상황이 있는데 준비해도 될까요? 요렇게 요렇게 시작하면 될까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추천해 주십시오. 제 상황은 무엇입니다? 라는 소상한 글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놓은 그 점수 기점이 있잖아요. 그쵸? 자 총평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스페인어, 수능 스페인어 요렇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 전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발음 철자 말할 게 없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두 번째 어휘와 표현이 쉬웠는데 여러분들 오답률이 가장 또 많이 갈렸던 게 어휘와 표현에서 오답률 1위 문제와 오답률 3위 문제가 여기서 다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쉬웠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원인 5교시, 6교시에 5교시 맞죠? 제휴가 가장 마지막에 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집중력의 저하, 체력의 저하 그리고 공부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에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사실 난도는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쉬웠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회화 표현은 말도 못해. 이번에는 너무 쉬웠어. 어려운 문장은 전혀 없었고 독해도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양이 막 많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문장도 어려운 게 없어. 꼬이는 문장도 없었어. 문법이 쉬움과 중간 사이라고 내가 해놓은 거는 뭐냐면 이번 문법과 어휘 표현이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는 게 다이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다이어 그래서 다이어가 오히려 나는 이번 9월 모의평가의 핵심이었어. 한 문장과 한 동사, 형용사, 이 부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알고 있느냐. 근데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스페인어가 외울 단어가 너무 많지 않아요? 저 영어도 못해서요. 뭐도 못해서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이 해줄 피드백에서는 사실 많이는 없는데 일단은 나올 수 있는 다이어가 뻔합니다. 수능 스페인어가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 코스까지 맞춰놓은 친구들, 실력 코스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이어 공부 미친듯이 하세요. 미친듯이. 다이어 공부 선생님이 하라고 선생님 자료 게시판에 수능 필수동사 150 이렇게 해놓고 수능 필수 기초 5위 1000개 다 무료로 거기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너그럽게 선생님이 다 공짜로. 그렇죠? 다 그것도 암기하시면 되고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쪼개서 공부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실력 코스를 실전 강화하기 위해 두 번째가 겁나 중요해요. 기초 코스 빠르게 수강하신 다음에 실전 코스만 빡빡빡 하면서 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네? 외우라는 거 외워야겠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네? 이런 패턴이 나오네? 이걸 익혀서 문제에 적용하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2번은 병행하십시오. 3번, 여력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수특한 수원교제 속 문제를 품으로써 아, 이런 문제가 됐... 이런 개념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네? 라는 감각을 익히는데 여력이 있다면. 근데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라도 해주세요. 기초 코스를 들었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드리는 솔루션. 됐죠?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뭐 말할 내용은 많이 없고요. 여러분들 뭐 77일 할 수 있을까? 네, 77일.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거 럭키 넘버 7이잖아요. 럭키 넘버 7 아니에요. 럭키 넘버 2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7이라는 숫자가 두 개 붙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총평 영상 찍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운만이 가득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기운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준비하신 이 에너지 잃지 마시고 끝까지, 끝까지 이어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끝까지. 끝까지. 감사합니다.